아 그게 힌트였구나! 형! 나는 형이 알고 이모님한테 계속 아 이게 그 사랑으로 도자기를 같이 만드신다 알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이게 도자기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? 잠깐 노래가 힌트였던 거야? 도자기가 도자기가 하잖아 모르나? 선호 태어나기 전 영화긴 하죠 아 몇 년 도대체 그게? 그 영화는 나까지야 내가 볼 때 얘네 생선 잘 모르고 맞아 어 얘는 어허허허허허 그냥 걸린 거야 힌트를 본 사람은 분석을 하면서 이걸 찾아서 가잖아 근데 이누는 오 위누! 오 위누! 오 위누! 오 위누! 오 위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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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결국은 보러가서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걸로 그 머리를 1등은 했네 네 지금까지 떡국을 되신 분 유선호 씨, 나인우 씨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아니었어 큰 그림으로 보면 천 붙이기에 빌런 둘 뺀 거예요 아 좋아 어 그럼 우리가 걸러낸 거야 그래 이게 나아 맞아 걸러낸 게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떡국의 주인공을 찾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! 아 이제 알았어!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아아 구장 톤으로 구장 톤으로 구장 톤으로 구장 톤으로 아 네 오랜만에 제가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자 내 힘든데요 하나 둘 셋 내 힘든데요? 어 남아 있다 몸이 그리고 내 힘든데요? 그러니까 승강 승강 음질했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